지금 임대가 나와있고요. 아마 이 건물인 것 같아요. 확실하게 제가 물어볼 수도 없고 또 임대하는데요. 남성복 지금 팔고 있고요. 옆에 부동산 붙여나는 전화번호가 다르긴 다른데 이 건물인 것 같아요. 1층하고 지하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 같아요. 이건 저 생각입니다만 제가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. 제가 찍습니다. 동네시장 옆에 입니다. 감사합니다. 촬영을 끝마치겠습니다.